지역 최대 규모,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인큐베이팅 센터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,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포스코가 운영하는 체인지업그라운드에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DID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. 본 DID 기반 통합 신원 인증 시스템은 체인지업그라운드 전반에 적용되어 있는데요. 체인지업그라운드 전용 앱을 통해 입주사 및 직원 본인이 소속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신임을 직접 증명한 후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체인지업그라운드 스마트 오피스 및 포스코 거점 오피스 출입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설치할 수 있으며 앱 실행 후 멤버 인증하기를 클릭해 본인임을 인증하면 DID 멤버증이 발급됩니다. 멤버증을 클릭한 뒤 출입 단말기에 휴대폰을 터치하면 출입문이 열려 입장이 가능합니다. 동일한 방식으로 휴대폰을 터치해 사무실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. 복사 및 프린트 등도 본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. 복합기 옆에 비치된 단말기에 휴대폰을 터치하면 간편한 이용이 가능합니다. 회의실 및 영상 편집실 등의 공간 예약에도 전용 앱이 사용됩니다. 원하는 공간 및 시간을 클릭해 예약을 진행하면 해당 시간에 회의실 또는 영상 편집실 앞 출입 단말기에 휴대폰을 터치한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. 체인지업그라운드에는 휴식을 위한 수면 큐브인 백패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. 이 역시 전용 앱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큐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DID 멤버증이 활용됩니다. 방문 차량 조회 기능을 통해 편리한 주차장 이용 또한 가능합니다. 뿐만 아니라 통계 및 관리 기능으로 입주사 현황 및 방문 현황, 이용시설 사용 현황, 입주사 계약 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블록체인 DID를 통한 디지털 신뢰사회, 아이콘우프가 만들어갑니다.